다음은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. 8일 오전 8시 38분쯤 잠실동 제2롯데월드 공사장 12층에서 배관 공사를 하던 38살 성모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이 사고로 황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황씨가 배관 이음새를 열자 압축돼 있던 공기가 터지면서 튄 철제 배관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